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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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세계 최고 비보이 갬블러 크루 큰 형님들이십니다. 와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갬블러 크루 유저너레이션 이규진. 빈예리라고 합니다. 저희 갬블러 크루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비보이 팀이고요. 친구들한테 한 가지 알려주는 건 그냥 세네 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니까.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그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비보이 비걸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비보이 비걸 중에 이런 비거이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. 진짜 멋있다 이런 말을 되게 듣고 싶어요. 저는 그냥 멋있어지고 싶어요. 갬블러를 하면 너무 잘하는데. 너무 멋있는 팀이잖아요. 저는 예리 양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. 네네. 맞아요. 올림픽 나가서 좋은 성적 거뒀다고. 네네. 해가지고. 시작해볼게요. 댄싱 큐. 이런 비걸이구나 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. 멋있어지고 싶어요. 이렇게 같이 뵙겠습니다. 오죽. 지금 친구가 prediction으로 더 많이ì고,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하고 είναι 약간zysta다. 까지는 잘 알아내며. 4G시까지는 잘 알아내며, 잘 알아내며, 잘 알아내며, 잘 알아내며, 잘 알아내며, 잘 알아내며, 잘 알아내며. 고맙습니다. 실패 마지막 장르바이ра 되게 멋있었어요. 갬밀러 친구들이 진짜 최고 여자라는 걸 감안하고 비보이 하는 걸 봤는데 떨리는 거예요, 심장이 무대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비보이를 본 것 같아요 규진 학생 여기에 복근 있음이라고 써있거든요 아, 진짜요? 네 함부로 못 보여주면 돼 어, 또 짜고 있어, 지금 우리도 있다, 여기! 우리도 있다! 제가 딱 규진 씨 나이대에 그때 몸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때 아니, 저도요, 그러면! 고등학생 때 장난 아니었어요, 저도 또 이렇게 후배님들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예리양을 지금까지 참가자 중에 가장 좋게 봤거든요 뭔가... 감사합니다 캐릭터도 너무 좋고 뭔가 연결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어지는 게 굉장히 어울렸어요, 뭔가 그런 어떤 비걸이라는 캐릭터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케미가 너무나 돋보이는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자, 그러면 우리 왼쪽에 계신 김예리양